KBM 한국리델급 타이틀 매치 KBM 한국리델급 레이킹 4위 파이터 백기영 이역의 선의 첫 코너 더버 복싱짐 소속 굽적 몽골 본명은 자리갈 오틱돈 자리갈 33세 신장 182cm 체중 72.5분 캘로드라 아마추어 몽골 국가대표 출신 프로랜 1.1승 1K5승 현재 KBM 한국리델급 레이킹 7위 파이터 백하수 이번 연기에 주심은 손경수 심판위원입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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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겼다 눈빛이 살아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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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백기영의 경기 운이 이뤄지는 미드급 방원 타이틀 화이팅 신상하네요 상상도 헤더원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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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기영의 경기 하나 개 끝 백기영 화이팅 대협 백기영의 경기 이번이 천천히 머리 움직여 머리 움직여 와리 움직여 와리 움직여 와리 움직여 와리 움직여 와리 움직여 와리 움직여 천천히 라이스 백기영л 백기영 화이팅 백기영의 경기 오케이 오케이 힘들어 계속 자 승재가 기다린다 오른손 커버 괜찮아 천천히 침착하게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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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가만히 있지 마 오른손 한번 조심해 오른손 락소 락소 천천히 바로 움직여 흔들어야되 기수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탑 브레이크앤드 뒤로 파이팅 파이팅 천천히 천천히 파이팅 나이스 끝 끝 끝 끝 나이스 타이븐 unemployment 아이스 perceber elen DNS 타이븐 왼쪽으로 찍으라고! 카마야, 카마! 스텝 스텝, 스텝! 다수 스텝! 나이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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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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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박! 박현영! 백현! 백현! 화이팅! 드렁해! 우리 길게 볼거야.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네 아, 근데 동일 안있어요? 잘게 잘게. 다시 올려야지. 나이스. 파이팅! 파이팅! 나오는데. 뭐 나올 때. 여기서 기다리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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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 짧게. 짧게 짧게. 오케이. 오케이. 한 방에 가면 안 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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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란스. 발란스. 나이스. 칭찬. 오. 가봐. 가봐. 나이스. 다이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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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나이스. 많이. berries. 도망진다. 오.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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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점 3점 3점 1점 3점 3점 4점 이번 경기는 2라운드 2분 3초에 백하수 선수의 K.O. 선을 불러드립니다. 승리를 거둔 청고로 백하수 선수에게는 K.O. 경기남부지회 김정은 지휘장님께서 챔피언 인증서를 함께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서 소속 더원 복싱제인 성명 백하수 위 선수는 2024년 9월 6일 서울서비스센터 이벤토어에서 거행된 백기열 선수와의 K.O. 한국미들급 챔피언 결정전에서 승리한 승으로 한국챔피언임을 인정한 2024년 9월 6일 차단법의 한국복싱커미션 대표이사 황현철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김정은 지휘장님께서 트로피도 함께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 WBA 주니어 배턴 끝 우리 이영철 챔피언님께서 챔피언 벨트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끝으로 주식회사 LDS 약품에서 판스타 냉각 스프레이 우리 길등범 상무님께서 함께 칭정해 주시겠습니다. 네 세컨벌드와 함께 키너 사진 촬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